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목숨을 앗아간 비행기 추락사고 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시신에서 수류탄 파편이 발견됐다며 서방이 제기해온 푸틴 배후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비행기 외부에서 미사일로 추락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바그너 병력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하죠. 서영수 기자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탄 전용기가 연기와 함께 추락합니다. 무장 반란을 시도한 지 두 달 만에 프리고진이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자 서방에선 푸틴 배후서를 제기했습니다. 사고 한 달여 만에 조사 결과를 공개한 푸틴 대통령은 현장에서 수류탄 파편이 발견됐다며 외부 격추서를 부인했습니다. 대신 탑승자들이 마약에 취해 있던 와중에 기내에서 폭발물이 터졌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푸틴 자신이 제거한 것이 아니라 프리고진 일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기내에서 누가 어떤 과정으로 수류탄을 터뜨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